퀵 퀵 퀵 퀵 퀵 퀵 퀵 퀵 뭐 땜에 탈주하여도 되지? 이럴? 이럴수가 머싸가 탈주했어 아니 에이 진짜로 와 뭐 머리 굶었어 뭐야 이거 누구꺼야 음 기분 최고야 드레이븐은 T4 아니에요? 퀵 퀵 와 저건 사내 저기요? 미드? 퀵 퀵 나가봐 와 록스둥 미안해 미안해 퀵 에이 진짜로 아 퀵 퀵 하하하 감사합니다 엄마야 글리츠 세다 아 어떻게 살아있는 진 와 초가스 q 3가 어우 아 마나 없어 아 아잇 진짜 깜짝이야 아잇 진짜 깜짝이야 블루 전멸 썼는데 2를 쓰려니까 마나가 없어 와 국제 1 됐어 부드럽게 와 드레이브 드레이브 3,000원 모았다 하하하하 3,000원이라 일단 피바라기 하나 맞춰주고 아아 3,000원으로 갈까 3,000원으로 갈까 3,000원으로 갈까 마나가 필요해 와 이거 이기겠다 그럼 이기지 초가술 아 뭐야 R로 변해 R이야 그냥 R로 변해 다 R이네 아이 초가술 뭐야 저 자식 아 용 다 먹어 얘네들 와 잡았다 쟤들 용 때문에 텔 타고 가는데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자 스틱 모으고 와 너에겐 어시란 없다 와 와 그나마 갈리오가 제일 쎄네 리치 안 해줘도 되는데 불츠가 나 좋아해 내가 힐 많이 하니까 불츠가 나 좋아해 불츠가 이즈리아를 버렸어요 잡을 수 있겠다 나이스 잡았다 아 뭐야 아고림 잡네 또 그럼 와 내가 세지 지속길 뭐야 럭스밤아 럭스 넌 죽은 목숨 말도 안 돼 럭스 넌 죽은 목숨 럭스 넌 죽은 목숨 말도 안 돼 끔웅 끔웅 개나이스 와 쟤들 풍급과 수로 아 언제 연우 스택이 다 쌓이나 아 언제 연우 스택이 다 쌓이나 골츠가 아 다 도대체 롤들도 컴퓨터로 돌아가는 거니까 막 랜덤으로 이렇게 넣었지 하나하나 넣는 건 굉장히 귀찮아서 안 했을걸 와 근데 와 안녕 와 제스 피토로도 쓰네 3000원 모았다 아야 와 아 맞어 영역을 하나 사서 쿨타임을 함수해야 되는데 오케이 20% 큐가 빨리 돌아가겠네 고잘라윈 럭스 적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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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라니까 제 럭스에요 너 럭스 아냐? 아니에요 아임 이즈리얼 혹시 쪼는 거야 가렌? 가렌 가렌 쫄았네 제발 내가 먹겠다 와 빠바바밤 와 가렌 하 성어를 저렇게 먹어야 되나 빈 자막 슈앗 뭐야 녹톤 공이야 이거 아 빨개지길래 깜짝 놀랐네 럭스야 뭐해? 뭐 쟤네들이랑 한차는 일단 말이 안되는구나 또 용먹었겠지? 뭐그래먹는속도가 빨라야 그 AD가 300이고 특보되면 구출될까봐 가레나 잘가라 잘가 나잠까봐 아니 솔바론 나오고 있어요? 와 참네 솔바론이 나니 솔바론이 나니 용어모도 안썼다 나이스 길따 오오 아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핵딜 쪼라니 와 흠 진짜 늦네 이겼네 무라마나 키고 왕 맞다 와 문 와 오지마라 아 진짜 진짜 자식들 출사기네 나 죽은거 같아 쟤네들 광범이가 그냥 와 쓰러졌어 와 저런 캐릭터로 게임하게 해주지 보금 말고 뭐야 뭐야 브릿지 틀 썼나 응소팸 한번 가볼까 이런거 오우 잘가라 갈리오 안죽나 안죽나 안죽이구나 나이스 오우 럭스 엄청 무섭다 속박이 6갈대 궁도 6갈대 오우 막상 문 표를 저런식으로 어떻게해 아 미안해 아 어 와우 와우 와 갈리오 잘했고 템의 차이가 모르겠네 안 돼 블리츠 안 돼 와 에이 한방이야 안녕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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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 다 쓰시는데 왕복이 한번도 안 죽었는데 왕복이 와 저 초가스가 너무 좋아 바워력 핀이 죽을 핀인데 샤코 궁 썼어 샤코 궁 썼어 저 죽었다 저 죽었다 어 안 죽었어 와우 살려드릴게요 아버님 아 진짜 쟤 궁 아 스킬 좀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달려봐 네 이제 소쿵까지 가면 끝 조금만 나 안 죽었어 풀템이다 W때문에 그래 아니 막 저기 좀 사기던데 스킬이 아 그래서 이거는 이겼어 이거는 아버님 이대로 5단계 한번 가보죠 아 다음에 시간이 지금 없어서 아 아빠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피해망상 써 저 초가스 패시브야 어어어어 어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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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쳐유 이거 살수 있냐? 프리츠야? 뭐야 내 와 뭔 궁난사전이야 이거 아니 궁 쏘다가 방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좋아서 멍소리가 여기까지가 뭐가 있나지? 다 부셔 한번 한번 혼자 두어보겠습니다 한번 어 어 어 의지 으응 내가 죽었네요 혼자 지니까 흐흐흐흐흐 안녕히계세요 어 어 잠깐만 에에에에에에 에바 어 살았다 와 저거 잔나극 멋있다 그런데 와아아아 야 가래 맵 튀어나올 뻔 했다 가면 내가 뭘 녀석을게 맵 밖으로 나간다 할 수 있어요 어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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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마스야 오 갈리오 와 근데 이게 완전히 죽여놓으니까 죽여놓으니까 완전히 와따 끝내자 끝내자 끝낼 수 있어요? 어차피 끝내 넌 할 수 있어 넌 가래니야 가래 조금 할 수 있어 아니 가마스야 오사는 곧 죽습니다 벌레한테 죽다니 넌 벌레 아니 오 예스 오 예스 아 왜그래 또 쟤네들 어 야 솔직히 드레이븐 하드캐리다 이거는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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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옵 우오오오옵 난 가겠어 나두 나도 살면 안돼 어 나 잠깐만 압비전썼어 압비전 나이스 이거 3억젝인데 왜 안끄다는 거지? 너무 세믐 나 손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풀었어도 또 시식이었겠지? 당연하죠 도대체 뭘로 구해져야 되는 걸까 한명당 시식이 한 세네개씩 있어 쟤들 발언이 필요합니다 발언 잡아줄게 솔바론 가능하나요? 솔바론 가능해? 아까 니 몸에 솔바론 넣어줬어 내가 왜 그렇게 세요? 아까 저거보다 코우가 2개 없을 때 먹었어 못사야 발언도 시간 지나면 세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블루를 먹고 갈려고 근데 아버님도 시간이 지나면 세져 더 이상한 세지 아버님 풀템이야? 못사야 저랑 틀려 아싸 풀템이다 나 솔력이 안돼 니 템이 없어 쏠력이 안된데 깨물쌍함 니테리 없어 니테리 없어 니테리 없어 제 힐 매번 썼는데 아니 운명하지 아 박칭 어 잠깐만 뭐야 야 이거 죽였는데 못사야 못사야 백도해 그냥 백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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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저거 피 빨리 빨리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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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무시해 무시해 무시라고 때려 타워를 때려 타워를 때려 타워 타워 빨리 뭐야 저거 뭐야 밀 수 있어 밀 수 있어 밀맞이 타워 빨리 야야야야야야 다 없으시다 빨리 오케오케오케 고고다 고고다 평창 안돼 평창 안돼 평창 안돼 퀴가 안돼 퀴가 안돼 드레시아 아 이거 지을 뻔 레알 지을 뻔 와 한번에 훅갔네 진짜 말했죠 컴퓨터라고 대박 허세 부리장 야 또 들양봐 65,000이야 흐흐흐흐흐 어거님 아까부터 핫캐 하시는데? 핫캐하시는데? 아이고 잡나 하트 와우 초토화봇이라 나그네? 흐흐흐흐 자